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5, 6 공부법과 리뷰하는 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스닝과 파트 7 공부법은 이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익 알스에서 파트 5는 시간을 단축하기 가장 좋은 파트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10분 안에 서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파트 5 보단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파트 6에선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문제풀이법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5, 6에 나오는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문법과 어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문법과 어휘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파트 5 서른 문제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문법은 13개에서 15문항, 어휘는 15개에서 17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파트 5를 10분 안에 다 풀어내기 위한 출발점은 선택지 ABCD를 먼저 보고 전체 문항을 해석을 할지 말지를 빨리 정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네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과연 몇 개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101번 해석 필요 없죠. 만약에 빈칸 앞에가 관사, 바로 뒤에가 명사. 그러면 형용사 답은 A, 그리고 바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문제로. 자, 102번 해석합니다. 전체 문장 해석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르게 풀 도리가 없어요. 어휘 문제일 거니까. 자, 그 다음 103번 해석할까요? 말까요? 저는 일단은 안 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할래요. 자, 빈칸에 바로 뒤에 주어동사, 그리고 또 주어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이므로 우리가 써야 하는 건 접속사. 그런데 다행히도 ABCD 안에 접속사는 단 하나. 그러니까 해석 없이도 A번 정답 맞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04번은 아까 이랬습니다. 음, 이거 문법 문제인가요? 어휘 문제인가요? 어휘죠. 그죠?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해석을 해야만 답이 나오는 어휘 문제입니다. 30문제 중에서 해석 없이도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대략 8개에서 10개 정도예요. 이 문제들만 해석 없이 풀어도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의 대다수는 알맞은 품사를 고르는 유형이고 문법의 기본이 바로 이 품사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 문법을 너무 깊게 혹은 문법만 죽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부법은 사실 토익 공부기간을 늘리고 점수는 잘 오르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토익 문법은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 토익 책 한 권쯤은 다들 있잖아요. 책에서 기본인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또한 동사에서 와서 더 이상은 동사 역할을 하지 않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좀 크게 묶어서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분사라면 분사의 역할은 뭘까? 보통 문장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 그 차이점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사의 핵심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빠르게 훑고 실전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복합관계대명사, 이름도 복잡하죠. 분사, 구문, 막 머리가 어지러울라고 합니다. 병치, 도치, 아 어렵다 진짜 용어도. 그리고 가정법, 이런 문제들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이런 고난도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동사를 볼 때 수, 태, 시제 따질 수 있나?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구별해낼 수 있나? 이런 핵심 문법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토익 졸업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품사 문제에서 의외로 실수가 잦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는 선택지를 끝까지 보는 습관만 들이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이므로 비번에 applicant, 정답인 것 같아도 C하고 D에는 무엇이 있나? 살짝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D에 applicant가 있다면 단순히 명사자리만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단수와 복수도 감안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이없게 틀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문법과 어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만 하고 답은 얘기 안 해드렸죠. 저는 3대 7의 비율로 문법보다는 어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문법은 요리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잡채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도 주재료인 당면과 야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이유로 문법 실력이 괜찮아도 어휘력이 부족하면 문장을 읽어내는 속도가 현저히 느릴 거예요. 또 구멍난 어휘력을 상상력으로 채워넣고 대충 감으로 문제를 푸니까 틀리는 개수가 줄지를 않는 거고요. 어휘를 공부할 땐 아는 단어라도 토익에 사용되는 의미를 다 아는 게 맞는가 꼭 확인해 버릇하세요. 특히 600점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는 어휘력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문제만 풀면 많이 틀려요. 라고 착각을 하세요. 사실 그럴 리는 없어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커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단어의 의미 몇 개까지 부를 수 있나요? 사실 이 정도는 불러줄 수 있어야 아 나는 토익에서 커버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틀린 문제를 리뷰할 때는 해설지에서 정답만 살필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처음에 골랐던 그 오답 있죠. 그게 왜 오답인지를 꼭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또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해요. 리뷰할 때는 해당 문장을 끊어 읽기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이러면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고 지문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서 결국은 파트 7 독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해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덩어리로 끊어가면서 해석하시겠어요? 저라면 첫 번째는 여기까지 가려고요. 프로그램 자료를 동봉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를 위한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공유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되셨나요? 리뷰 관련해서 오답 노트의 필요성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는 사실 오답 노트를 막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잘 안 하는 편이라 오답 노트를 제가 안 하는 걸 권할 수는 없잖아요. 오답 노트는 하면 참 좋은 건 맞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특히나 현 점수가 700점 이하라면 아니 이거 뭐 오답 노트만 하다가 하루 회가 다 저물 수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틀린 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모아두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때 틈날 때마다 보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자 이제는 파트 6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6 공부법과 루위법은 파트 5와 동일합니다. 어차피 같은 문법과 어휘를 공유하니까 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만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파트 6은 전문 해석을 하면서 푸는 게 맞습니다. 파트 6에선 문제의 정답이 빈칸이 들어있는 그 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문맥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체를 읽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냥 속 편하게 전문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파트 6에서 대다수의 수험자가 가장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건 아무래도 문장 삽입 문제일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과 뒤에 있는 문장 즉 문맥 참조는 당연한 얘기고 이때 문맥과 더불어 연결고리 단서에도 주목하면 오답률을 줄일 수 있어요. 문장 삽입 문제는 LC 파트 2처럼 푸세요. 즉, 영 어색한 오답들을 소거하고 남아있는 거 하나를 정답으로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정답률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토익 하면 늘어요. 제대로 하면 금방 늘어요. 파트 5, 6 공부 방법을 이제 아셨으니 남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